저런 거 좋아해요? 외계인 UFO... 어... 그런 거? 아...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오타쿠 같은 거...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빠이빠이! 내가 남긴 방역록 봤어요? 유니콘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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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... 뭐하고 자빠졌어? 내가 스쿠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걔가 달려와서 들이박아서 박살을 냈다고 내 스쿠터를 야! 너 나 진짜로 신고한 거야? 지금 하고 했던 짐이야 니 남자친구 찾았냐? 걔 외계인한테 납치됐다며! 피해보상 거 얼마나 달래요? 피해보상이요? 지금 하고 있어요? 거하게 여기 맥주 하나 더요! 이걸로 다 합의해 준다고 했어요 싸인해 아니... 이게 무슨... 내가 왜? 뭐... 왜요? 너 남친 안 찾을 거야? 조사 어떻게 할 건데? 아... 다 같이 머가리 짜내고 맞대다 보면 뭔가 나오게 돼 있어 봐! 쟤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잖아 아니 젊은 분 두 분이 스타일이 정반대셔 한 분은 되게 귀염귀염 야영이상이시고 한 분은 순딩순딩 외식고기 스타일 하하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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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왜 새 거예요 벽지? 보니까 전등도 새 거던데 왜 안에 싹 다 갈아엎었어요? 집주인이 뭐하는 사람인데요? 그건 왜... 언니 맨날 이상한 거에만 집착해요? 우리 둘이 다니면 사람들이 맨날 내가 이상한 애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나는 가짜 미션이 아니고 저 언니가 진짜 미션이 아니라니깐요 알고 보면요 5분 후 외교인이 내 남자친구를 납치했다 5분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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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? 네네 10만 원 감사합니다 부티용진님 나 그러다 기억해서 무슨 일 당하면 어쩔 나 그래 당장 나와 무티용진님 제 명상 처음 오셨나 보다 뭘 무슨 일 당하긴 당해요 그 건물 위치도 바로 턱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야 당신 재밌어 보인다 지금 이게 뭐 할 거냐 이 여보 나 술 깬단 말이야 야 오부라 시끄러 저게 지금 서로 빠는 거야 빠는 거야 원래 한 명이잖아 따고 빠는 야 옹지 너 내일 나랑 어디 좀 갈래? 2분 후 누구 집인데? 야 초인종 놀랐지 그럼 이제 나오겠지 사람이? 그럼 알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누구 집인지 인사해 닉네임 김직진 뭐? 걔들이 그랬다는 증거는?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? 부족해요 그럼 그딴 게 무슨 계획이에요? 어휴 이 씨바 고구마 심지어 홍치보다 고구마네 미 나 진짜 미쳤나 봐 아 갑자기 지랄이야 무섭게 해 뭔데? 야 그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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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랬어 아이씨 아이씨 아아 죄송합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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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안 petite 어이형 이뿐こ 학대 오어 야 됐어 됐어 야 너는 어떻게 네비를 틀 shops 해미냐 아 벌게 너무 많아서 헷갈린단 말이야 으악 아으아 슈어 Gyp 야 꽉 잡았지? 응 쭉 당겨 쭉 당기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? 뭐라는 거야 자 홍지 시작하자 어? 뭘 뭐야 수색하라고 수색 이 집에서 뭘 수색해? 어디 남순 손가락 들어서 찾아보든지 피쌤 따뚱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